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SIC 안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로벌 주가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면 먼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효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보시면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차를 타고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지금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금 리터당 2천 원 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2천 원을 넘은 게 예전에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했었던 2012년 10월 이후에 9년 만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운송하고 여객 산업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되고 국제 수지로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원유 가격이 10%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2%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에 한 4.5%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정도 하락한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가는 한 2% 정도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주요 20개 성장률을 3.6%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긴축 정책을 펼치던 상황까지 고려를 하시면 지금 세계 경제 침체는 사실상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낼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현재 바닷건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장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옛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선조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항상 시장이 안 좋았던 이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항상 급등이 나오거나 오르는 종목들은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기점으로 해서 정유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국제유가가 좀 치솟으면서 에너지 비용이 또 급증을 했고 신재생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청정에너지나 탄소중립기술 이런 관련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들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섹터나 이런 종목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 침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신 대로 에너지 관련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태양광 업종이 가공을 받고 있습니다. 득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원재료거든요. 이걸 녹여서 인곳을 만들고 다시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에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셀을 붙여서 만든 게 모듈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태양광 설치 수요가 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2년 전만 해도 사실상 키로당 6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벌써 30달러를 넘어섰고 이 30달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키로당 32.28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피크아웃 우려는 계속적으로 있기는 한데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점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태양광 설치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NF도 좀 전망을 했는데 2022년에 설치 수요가 한 200에서 22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240기가와트로 상향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넷제로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원유나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주의깊게 보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OCI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유나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OCI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CI 하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에서 대표주자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따라서 봐도 되나요? 지금 사실상 주가 위치 보셔도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많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동세의 실적 개선으로 바로바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 보시면 6,521억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2019년에는 계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까지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 매출이 3조 2,440억 원이고 이게 2020년보다 한 62% 정도가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를 보시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20억 원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75% 정도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44%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이 전체 매출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이 포함된 이 베이지 케미칼 부분이 비중이 지난해 1분기에 한 3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2분기에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1분기에 이제 공정 개선, 전기 보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이지 케미칼 부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공정 개선이 마무리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추가적인 원가 절감 효과가 좀 기대가 되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실적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공사 진행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인식이 되면서 전체 실적에도 또 기여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금 찰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동사가 거의 모든 제 주요 재무제표들을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결기능 현금이라든가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1분기 말에는 4,108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에는 7,093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익분도 보셔도 9,830억 원에서 8,14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부채 비율은 88%에서 81%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이제 다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 변동성을 보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이었던 이 폴리실리콘의 높은 실적 가변성이 지금 절제 실적을 계속해서 좌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향상된 재무 구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보시면 이제 전고점 부근이었던 16만 9천 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이제 탈환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저는 이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달 동안 OCI 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고점 16만 9천 원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폴리실리콘 업황 전망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020년에 이 폴리실리콘 업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던 시기인데 이 업황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 신규 증설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약세로 전환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우려들과는 달리 이 호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2022년 연간 폴리실리콘의 어떤 신규 증설 규모가 최대한 69만 톤이었는데 공격적으로 제시됐던 증설 전망에도 기존 기업들에는 여전히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석탄이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내 신규 기업들의 가동 여건이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원가나 중국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지원 중단을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마진 보존을 위해서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들의 판가 상승 여지가 지금 남겨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하고 원자재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폴리실리콘 기업으로서의 어떤 동사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대의 급부를 저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태양광 파트너로 한국을 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태양광의 발전에 대한 확대나 정책의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과 유럽 이런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을 계속해서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위치한 동사의 폴리실리콘 제품의 판매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사이클을 좀 감안하시면 중국 쪽 증성 물량이 나오는 내년 하반기쯤에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될 것이고요. 비중국 폴리실리콘 제조 메이커라는 기본적인 이점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솔루션하고 12억 달러 규모의 10년 장기 고급 계약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판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제가 이제 업황과 함께 말씀드렸던 이 종목 함께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중국 폴리실리콘이라는 이점과 새로운 판로 개척의 강점이 나타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